무더위의 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대구 등 일부 경북 내륙의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지난밤 서울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아침 최저 기온이 26.4도에 머물렀습니다. 앞으로 낮 기온도 32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또 푹푹 찌겠고요.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쭉 이어지겠습니다. 길어지는 더위에 체력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하늘에 구름 잔뜩 조금 흐린 듯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별다른 비 예보는 없어 점차 맑은 하늘 보일 텐데요. 대기불안정으로 일부 중서부와 경북 북부, 제주도 산지에는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 32도를 비롯해 대전도 32도,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.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작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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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